글만 하면 돼. 글하고 그걸 이제 약간 효과를 줘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. 이게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장님한테 보고 하면 돼. 일로 와. 네. 일로 와. 그래. 아 근데 젊으시다 진짜. 자 일하자. 자 이제 어떡해. 여기 글귀 뭐 집어넣어. 그래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. 여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고. 이거 확대되죠. 확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이거를? 아 어. 그냥 이거 이거 이거. 야. 진짜 잘 먹어. 한국말이 잘 못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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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사달라는데. 내가 이거 다 슬로우 걸어놨거든. 렌더링 내보내면 좀 자연스럽게 될 거야. 회사 사람들이 나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? 쟤 왜 잘 올까 이러겠다. 먼저 타고 왔는데. 여보세요? 앞으로 가주세요. 어 지금 4명 가니까 바로 준비 좀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 나랑 같은 부서였던. 안녕? 저야? 나랑 같은 부서였잖아. 아 왜 그래 나 자꾸 부서 옮겨. 감사합니다. 아 날씨 좋다. 여기가 우리 매형래 식당입니다. 아아아아 네 정체도 이렇게 먹고 먹어요? 아니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먹고 먹어요 여행 다닐 때? 여행 다닐 때도 이런 거 먹지 왜요? 꼴에서 나와요? 맛있다 태운스 어때? 가리 한 3번 와요 여기는 나랑 자주 오거든 여기 한 4번 왔나? 4번 왔나? 4번째 4번째? 마지막 날은 너무 싫잖아 요금에 얼마니? 요금에 4개 밖에 안 먹어요 4개나 올려? 와 양 진짜 많아요 3개를 했으니까 진짜 많아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혜씨가 오늘 컨디션 좋잖아요 네, 오늘 컨디션 좋아요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지 아이고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진짜로 경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빨리 걸어가자 그러니까 시간 되면 걸어가자 소화시켜야지 이러고 맨날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살 찌는 것 같아 안 그래? 뭐요? 아니 아니 다혜씨 말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진짜 살 찌는 것 같아 안 그래? 아니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우리 회사가 저쪽이니까 아니 나는 회사를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집었네 다혜씨 진짜로 아니에요 표정을 봤어야 돼 아니 나는 이랬는데 아니 셋 다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말이 멈춰서 왜 그러지? 했는데 날 째려보고 있어 형님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식사 다 하고 회사 가는데 뭐라고요? 뭐지? 뭐라고요? 나 혼자 말하는 건데? 나 혼자 말하는데 왜 자꾸 껴들어 안 나오겠다며 혼자 말하면 안 돼요? 왜요? 지금 밥 다 먹고 회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죠 밥 먹고 들어가기 아 들어가서 일 계속해야죠 알겠어 오빠 도망가세요 목 country leven 백분 공식 첫ёт educ Ivy